오후 2시 찬성 29.2 입대한다. 찬성은 11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 찬성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조용히 입대하고 싶다는 찬성의 의사를 존중 입대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전했다. 찬성은 현역 복무를 마치고 2021년 1월 5일 제대할 예정이다. 한편 찬성은 지난 2006년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데뷔해 얼굴을 알렸다. 2008년 n은 아이돌 그룹 오후 2시 위로 데뷔해 10점 만점에 10점 하트비트 프로미스 등의 히트곡을 냈다. 최근에는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수상한 파트너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서울 는 뉴스원 황미 현기자 hmhe-enews1.kr 뉴스원 코리아 news1.kr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공 는 뉴스원 해당 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거워 생명의 기사입니다.